1. 사도행전 2장 17절 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권홍량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차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고 방문 후에 사역을 좀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차드라고 하는 정말 척박한 그 땅을요 정말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전해드린 것보다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봉주 여러분 혹시 봉주 아세요? 프랑스말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살라말레쿠 혹시 아세요? 아랍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라삐아 모르시죠? 라삐아는 은감바이라고 하는 종족언어의 인사법입니다 저희가 차드에 도착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대하는 언어가 살라말레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 아랍어를 쓰는데요 공식언어는 프렌치와 차드 아랍어 두 개를 씁니다 그 인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종족으로 들어가면 종족언어들이 있는데 언어 자체가 130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거나 학교를 하더라도 보통은 통역을 두고 두 번 내지 세 번에 거쳐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할 때는 굉장히 언어 소통이 어렵고 그리고 교회도 성경을 가르친다거나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할 때도 언어를 잘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차드라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2010년까지만 해도 2009년도에 여러분 혹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황장노님도 거기를 통해서 차드에서 제가 만났는데요 소망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님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안하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요 2010년 2월에 1월이죠 1월에 그분이 차드 우물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평생에 한 40개를 파고 싶다 그런데 그때 보여준 영상이 굉장히 열악한 영상이었습니다 차드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우물을 저희가 2호를 파기로 하고 차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제 딸아이하고 유분자 이사장님하고 중앙일보의 기자 분하고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의 직원들하고 6명이 차드를 방문했는데요 그게 이제 2010년 2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롤레나이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개척해서 한 17년째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드를 방문해서 3일째 되는 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요 사막에 들어갔는데 마치 사도바오리 다메스카스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쓰임을 받을 수 있군요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차드를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있었는데요 나와서 LA공항에서 집에 오면서 아내에게 내가 차드로 부름을 받았다 얘기하고 아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3월 달에 노회가 열렸댔어요 노회에 제가 출석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벅찬 감정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면 내가 차드로 들어갈 것 같다 얘기했더니 원로 목사님 대신 노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노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왜 갑자기 차들어가게 되냐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 3월 달에 제가 노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차집에서 만났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왜 갑자기 가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차드로 들어갈 때 처음 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렇게 또 뵈니까 또 목사님 뵈고 또 우리 황 목사님 뵈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황 목사님과 우리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칠선교에서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물 파기 제가 우물 파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물을 여러 개 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보였던 마지의 학교 그 학교를 이렇게 짓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깡통도 모으시고 여러 가지 모으셔가지고 후원해 주셔서 마디아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아까도 언뜻 소개했습니다 마디아는 100% 머슬렘 마을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이름이 믿음의 복음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음의 복음 초등학교가 모슬렘 마을에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주신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꿈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간증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1863년 7월 게티스버그에서는 미국 역사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해방전쟁이었죠 그리고 링컨이 거기서 항복을 받고 사인을 합니다 미국에서 노예는 없다 노예해방조약에 사인을 하죠 그 노예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전쟁이었죠 여러분 자란 시빌워입니다 그리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킹 흑인 목사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죠 여러분 자란 워싱턴 마취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붉은 수수 언덕에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색깔에 관계없이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입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에서부터 워싱턴 기념까지 위대한 마취를 했죠 그리고 2008년 여러분 잘 아는 케냐 출신의 노예의 아버지와 백인 출신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링컨이 꿈꿨던 노예 해방의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링컨부터 마틴 루터 킹까지가 백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에서부터 바락 오바마까지가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꿈은 14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시죠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토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셨고 그리고 부서졌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시는 힐링 미니스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드에 불러주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꿈이 그래서 차드에 도착을 해서 제가 했던 사역들이 바로 주님이 하신 사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차드하는 나라를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미국 CIA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순위, 2순위를 하는 나라가 차드입니다 캘리포니아 3배쯤 되는 땅덩어리에 있는 그 차드가 아이들은 먹을 게 없고 어른들도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시죠 한 끼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끼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면 두 끼 드시는 분요 나는 두 끼는 먹는다 없으시죠 거기는 한 끼를 간신히 먹습니다 그것도 고기는 1년에 몇 차례고요 대부분은 옥수수나 수수를 해서 불이라고 하는 떡같이 생긴 것하고 소스 찍어서 먹습니다 아까 보였던 부위라고 하는 것은 죽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여기 청년사역과 학교사역과 이런 거 하면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먹는 사역입니다 체력이 약해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꿈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꿈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리고 꿈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해 주셨어요 그렇게 파괴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성했을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로턴 장르교에 출산하시면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생에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꿈을 꾸었듯이 우리 주님이 꿈을 꾸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꿈꾸셨듯이 여러분들은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꾸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계단을 단계를 거쳐서 베드로가 꿈을 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만남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팔로잉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과 여러분의 컨버팅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자가 이루어질 때 어노인팅 되었을 때에 그때 바로 베드로가 선언했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리니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리라 사랑하는 플로턴 장르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차드에서 이 마빠공공체를 하면서 이들에게 소박한 꿈을 꿉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던 삶의 양식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에드웅 농사를 그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한 지금 8, 7가정의 청년들이 같이 조인하고 있는데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내준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차드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이 플로턴 장르기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발전서가 되어서 이 플로턴 지역을 통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를 세계를 향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러주셔서 차드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꿈꾸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로턴 장르기회의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에덴 동산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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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